오늘 새벽에 제가 긴급하게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하늘 위로 뛰어오라고 해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긴급 속보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2월 24일 오전 5시 2분 48초에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북북 동쪽 294km 해역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터키 티르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후 균형을 맞추는 서쪽의 지진인 2월 13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6일에는 북쪽 필리핀 레가스피 남쪽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다음 날인 17일에는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 그리고 같은 날 17일에 일본 규슈 후쿠오카 북쪽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후 어제 중국 인접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도쿄대 교수들이 주장했던 화산 근처의 지진들은 확실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뒤에 2월 16일 발생한 필리핀 레가스피 남쪽에서의 규모 6.1의 강진은 마연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마연화산은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알바이주에 위치한 활화산으로 높이는 해발 E463m이며 전형적인 원추형 화산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연화산은 17세기부터 21세기 초까지 400년 동안 50회 정도 폭발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파괴적인 폭발은 1814년 2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용암이 산에서 10km 떨어진 카구사와라는 도시를 묻어버렸고 1,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가장 최근의 폭발로는 2018년 1월 13일 오후 4시 21분 회색증기와 제를 화산의 남서쪽 방향으로 2,500m 성공까지 밀어올린 수증기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활동은 약 1시간 47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도쿄대 교수들의 주장대로 현재 필리핀 마연화산이 폭발을 하여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보다는 마연화산 주변의 필리핀 지진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봐서도 실제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 그 폭발 이후에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지진 발생 이후 주변 국가들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산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영향을 주변 국가들의 활단층들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화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화산성 지진들만을 예의주시할 것이 아니라 주요 활화산의 경우 가령 하코네화산, 필리핀 마연화산 같은 경우라면 주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화산성 지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테르나테의 경우 지난달 1월 18일 오후 3시 6분에도 테르나테 북쪽 220km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것은 오전 9시 34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인근 해상에서도 6.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5시간여 만입니다. 일본 도쿄대 교수들의 주장대로 인도네시아 동부 테르나테 섬에는 가말라마 화산이 있으며 자주 폭발하고 있기에 최근 가말라마 화산에서 규모 7.2와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는 것은 부리고리가 주변 지역 국가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리핀 레가스키 규모 6.1 강진과 마연화 산 인근 지역이기에 화라산들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은 곧 이 강진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 강력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